안녕하세요 논리 채이노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난도 독서 리트 논리로 쉽게 라는 영상입니다 자 우리 니트 하면은 로스쿨 시험이구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 3년 수능과 그리고 요번 6월도 독서 영역이 만만치 않았죠 특히 독서 영역을 굉장히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니트 정도의 지문 난이도는 분명히 풀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독서 영역에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읽어 간다면 니트 지문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글 읽기 논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니트를 푼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이 니트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글 읽기가 되어 있는데 독서 영역이 더 이상 상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트 지문도 결국은 글쓰기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무료로 입문편을 보여 드릴 텐데 아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 니트도 글쓰기 논리로 보니까 힘내 라는 걸 보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논리라는 것은 첫 문장을 통해서 다음 문장을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매 달락의 첫 달락을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아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를 하면서 읽어 가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첫 달락 첫 문장에서 기준을 범주를 잡았다면 범주와 연관된 것들 중심으로 연관된 단어 핵심 문장을 선별하면서 읽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수능 지문이나 니트 지문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쫓아서 가고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해석하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려들고 다 읽었을 때 머리에 남는 것은 없고 자 문장 중심으로 읽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기준을 잡고 읽으면 전체 뼈대가 이거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거고 그래서 이거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방법은 뭐냐면 특히 이번에는 입문편면 설명해 볼게요 주로 상대어를 잘 찾아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상대어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자라는 거고 뭔가 개념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건 비교잖아요 비교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범주를 잡아야 되고 이 범주 안에서의 우리가 상대어를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 니트 지문을 직접 읽어드리고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보고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이렇게 읽어가면 되겠네 라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다시 입문 지문의 포인트는 상대어를 잡았으면 이제 상대어들의 문맥적 동의어를 잘 찾으면서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이 동의어 빼고 나머지 그냥 치고 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15세기 초에 브루넬레스키 발음도 좀 어렵네 그냥 수상스키? 위스키? 위스키로 바꿔 15세기 초라고 했으니 뭐 달라지는 게 있으려나 연도별로 제한한 선원금법은 그냥 A 이거 설명하겠네 서양의 풍경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변하지 뭐 변화 변화는 어디에서? 그럼 기존의 수능이면 얼레드로라면 먼저 X가 나와야 되거든 기존 게 그래서 Y로 갖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생각을 해 X에서 Y 사실 그래서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지 위스키인지 수상스키인지 필요 없고 선원금법인지 무슨 문법인지 필요 없고 그렇지? 얘 말할 건데 얘가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 변화 포인트가 중요하지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기하학적 투시도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화된 게 뭐야? 오케이 굿 고정된 또 고정된 시점에서 대상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게 기하학적 투시법이래요 이런 용어들 역시 블레스키하고 똑같은 말이야 기하학적 투시 모르겠고 미학적 미학 말고 미적 미적분적 투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중요하지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대로 통일이 중요한데 여기는 얘네들이 통일한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번역을 잘못했는지 단어를 잘못 썼는지 통일의 뜻은 뭐니? 응 그것이 하나로 만드는 거겠지 그럼 하나로 만들려면 전제가 뭐야?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내용 보니까 통일이야? 그럼 밑에 내용 나오려면 어떤 두 개가 있는데 얘를 하나로 똑같은 걸로 보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거 아닌데 그 내용 원래 들으라면 나도 통일 중요한가? 라고 통일하고 봤더니 계속 통일 얘기가 아니야 뒤에 갔더니 그럼 너네가 예측했을 때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 단어를 잘못했어 오케이? 그럼 나중에 무슨 단어로 바꿔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게 보였어야 돼 고정된 하나의 시점으로 자연을 바라봤더니 그 자연이 어떻게 보이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왜 중요하니? 읽어봤더니 너네가 앞에서 기준을 못 잡았다 그러면 다시 치고 올라와야 돼 읽어 내려가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주관이지 동의요 뭐가 나와야 되니? 객관은 그럼 뭐니? 이거 비슷한 단어 있는데 그치 있는 그대로 끝 이거 다 한 거야 자 혜인호가 이거 쉽다고 말하는 건 혜인호가 그냥 읽는 방식대로 나는 아 이거 입문 지문이니까 상대어 볼 것이고 상대어 동의어 볼 것이야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고정된 시점으로 문맥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고정된 시점이니까 그 고정된 시점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고정된 거라는 건 고정 내가 갖고 있는 사고 관념 이게 주관 으로 풍경을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주관으로 봤는데 이 풍경이 주관으로 보이는 건데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착한다는 게 이 글의 전부야 끝 주관 객관 동의어 계속 반복 크게 보라는 거 거시적으로 보라는 게 뭔지 다시 또 봐봐 그럼 이거 못 잡았어? 그럼 넘어와 못 잡았으면 핵심 못 잡았으면 문학 비평가 가라타니 고지는 여기 딱 보니까 어느 나라 냄새가 나? 일본 냄새가 나지 일본 이면서 세계적인 철학가야 현대 철학가 가라타니 고지는 이러한 풍경화의 원리를 재해석한 풍경론을 통해 특정 문학 이제 문학 얘기하겠대 문학 사조를 추정하는 문단의 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책은 가나형으로 낸다면 간은 철저하게 풍경화 얘기가 나오면 되고 나지문은 문학 얘기가 나오면 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주관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객관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두려워 공통범주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문학이 나온다고 해서 딴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정해진 앞에 범주인 고정된 시점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논리가 이게 풍경하니까 고정된 시점으로 미리 예측이 다 돼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주관한 단어는 몰라도 돼 지금 안 튀어나왔으니까 몰라도 돼 어 어떤 대상을 여긴 풍경이지 논리 논리 자기 눈에 자기 고정된 시점으로 보이는 대로 그러면 똑같이 문학도 그러면 고정된 시점에서 어떤 특정 인물이겠지 소설이니까 특정 인물의 고정된 시점에서 뭐 사건이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례로 나오지 또 다른 인물들이 이퀄 여기 풍경에 대응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한 특정 주인공의 인물로 다른 대상 다른 사건 다른 인물로 자기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한다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클리잖아 이게 좋아 안 좋아도 좋아 안 보여도 좋아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아우씨 모르겠고 서론 잘 보고 아하 서론 끝부분 잘 보고 그럼 앞으로 이걸 앞에 걸 가지고 문학을 깐단 얘기네 까더라도 범주는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왼쪽 뇌에다가 두고 움직이는 거야 고진에 따르면 자 또 똑같은 이론을 해볼게 앞 단락이 첫 단락에서 기준을 못 잡았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다시 범주를 구체화해 주니까 첫 단락에서 예측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을 잘 봐라 그게 이제 글이라는 거 어떻게 쓰여진다고 글쓰기 역삼각형으로 범위가 좁혀 들어와야지 글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첫 단락보다도 두 번째 단락은 더 구체화되면서 들어온단 말이지 같은 범위 안에서 그게 또 첫 문장의 역할이고 자 고진에 따르면 풍경이란 그래서 이게 보이지 그러면 니네가 첫 단락에서 고정된 시점을 못 찾은 친구들은 바로 역으로 올라가서 아 이게 중요한 거였네 라고 다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뼈대를 잡는 거란 말이야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시선으로 대상을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아 통일 또 남았네 아 그럼 통일이 뭐지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억지스럽지만 이제 통일을 다 읽었을 때 계속 궁금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제 억지스럽지만 틀렸지만 맞다면 때로 맞힌다면 통일을 물어봤거든요 문장을 잘 봐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풍경이라는 건 통일적으로 바라본다 파악된다 어? 아까 통일이 하나 되는 거라고 했잖아 어? 연속 말고 아니 지금 우리 상대적으로 앞에 내가 이거 고정된 시점에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 주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통일은 뭐라고 돼야 돼 객관이야 객관 이 단어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아주 쉽게 객관적이라고 본다 보편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뭔 소리냐면 다시 자기가 본 게 주관으로 본 건데 그거를 뭐라고 누구나 똑같이 보는 객관적인 거 보편적인 거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야 사실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든지 이러면 좋건데 좋은데 자기 눈으로 봤지만 그게 보편으로 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시선으로 가지고 자기 어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데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여기 여기 조금 통일한 말은 무엇을 보든 여러 개 대상을 보든 다 똑같이 본다 이게 통일이거든 이건 하나의 대상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 주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벌써 보편이 아닌데 보편적인 거라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 뜻이거든 단어를 잘못 썼지 그치? 우리나라 번역이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맥적 글쓰기 논리를 모른 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우리나라 번역 책을 글이 흐르지가 않아 너희도 그럴 거야 이제 최인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학교 가고 좀 더 공부해보면 느낄 거야 그래서 원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거 모르더라도 어 야 그럼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뭐야 이거 다른 통일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앞에 걸 그대로 따왔잖아 다시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 또 해볼게 한 단락이 있고 두 번째 이어지는 단락이 있다면 이어지는 단락의 첫 문장은 앞 단락의 핵심을 받아서 주업으로 만들고 전개될 내용을 만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야 앞에 내용 똑같이 왔네 고정된 시점을 가진 한 사람에서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이다 통일적으로 뭘까 그럼 아까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 저기 적혀있네 확대는 대상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다시 말하지 이게 결정타지 이 점 접사가 없고 점이면 앞에 핵심에 동의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있는 그대로 이게 나오잖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 논술하는 친구들은 아니라 보다 이거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논술의 핵심이거든 A, B 그러면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상대어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풍경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뒷말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그치 주관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내용이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보는 대로를 다시 말하면 주관이란 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영어라고 생각해봐 있는 그대로 이게 뒤에 안 읽었다고 영어 빈칸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A보다 B 바트 이런 게 나오면 앞에 뒤에 범주와 같은다고 했잖아 있는 그대로의 바트는 뭐야 미친놈들 변화들은 변하지 변화 뭐야 야 원래 야 이게 원래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씨 달라 보이네 변화돼 보이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변화되어 보인다는 거지 달라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라 보인다는 거지 그게 주관이잖아 내 눈에 따라 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봐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풍경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주관이야 아직 못 읽어 주관이야 말 몰라도 그럼 점 일단 먼저 봐봐 점 풍경은 단순히 외부의 존재해서가 아니라 외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상대여 또 아니라가 나왔어 이건 뭐니 그럼 외부 반대 내부 내부의 동요가 뭐야 주관에 의해서지 그럼 앞으로 여기 나오는 건 게임 끝난 거야 야 풍경들은 딱 보는 순간 앞에 거 다 잃어버리고 아 드디어 상대여 나왔네 주관 그럼 이 글은 외부에 존재하는 그대로 주관의 상대여 뭐 객관 그럼 상대여에서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기 상대여 나와가지고 앞으로 반복 뭐가 달라 너희가 주관의 말을 모르더라도 이제 주관이 나왔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뒤가 대칭 돼야 되기 때문에 끝났다 그럼 다시 정리 풍경이란 나의 고정된 각각 개인의 고정된 시점에 의해서 고정된 시점이라는 건 자신의 주관으로 바라보는 풍경 근데 이 풍경을 뭐로 생각하는 거 내가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풍경이다 이거 새롭게 발견 이게 뭐니 그럼 새롭게 발견한 말이에요 새롭게 발견나면 이 꼴 무조건 주관이야 그럼 이게 왜 주관일까요 내가 안 보면 풍경은 없다 내가 보는 순간 풍경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풍경조차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말들이 어려워 근데 어휴 무슨 말이야 치고 빠져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도 이게 보이는 순간 앞에 있는 것들이 삭 사라지면서 결국 앞에 있는 걸 이 말 하려고 했구나 라고 다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말끔하게 총소되고 다시 이걸 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본질은 로스쿨 가지고 놀자 공길돌 놀듯이 이거잖아 지금 논리라면 신라면보다 더 맛있는 라면 논리라면 이 정도야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라면 하나 만들어 논리라면 뭐든 가능하다 자 또 앞에 있는 말이 받아쳐 매달락 첫 문장 고지는 이러한 과정을 풍경의 발견 땡땡 이라 부르고 그냥 말이 낯설어? 그냥 X라고 해 땡땡은 풍경의 발견 이퀄 주간으로 대상을 바라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럼 내가 동의어 적는 거야 새로운 말 나왔네 주간 이거 이퀄 풍경의 발견이네 이렇게 갖다 적는 거야 그냥 동의어 반복 이를 근대인의 고독한 내면과 연결시켰다 아우 뭔 상관이야 고독한 내면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읽지마 이거 뭔 얘기 나와야 돼? 아우 주간으로 보는구나 내면으로 보는구나 대상을 풍경을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고민하고 꿈꾸대고 있으면 자 하나의 단락이지 맨날 말하는 거야 하나의 단락인데 여기 파트가 있어 없어? 파트 없잖니 그럼 무조건 이 내용은 앞에 내용과 동 의어 관계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 영역이 뭐를 살짝 풍경에서 뭐로 간다는 거야 근대인의 도독한 내면으로 간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 풍경이라는 단어가 A였다면 그냥 B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주간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가령 가령까지 무슨 가령보다 뭐가 좋다? 아령이 좋다 그러잖아 운동하는 아령 자 너무 쉽다는 거지 가령 작가 구니키타 도포 역시 일본 철학자다 보니까 일본 작가가 예를 드는 거지 구니타카 도포의 소설에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이웃과 사귀지 않고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이나 이제는 만날 일이 없는 추억 속의 존재들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디에 밑줄 칠래 그래 됐어 잘했어 자신의 감정은 뭔데 주간 자 이제부터 이게 나오는 순간 이게 딱 아니라도 있고 주간까지 나오잖아 빡트 주간이잖아 그럼 이 순간 그럼 앞에는 객관이지 그럼 이제부터는 졸다가도 내가 물을 뭐라고 답하면 정답이야 주간으로 답하면 정답이야 졸다가도 뭐야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라고 기준 잡았으면 밀고 가라고 그냥 그 같은 말 동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글쓰기라고 글쓰기 너네 지금 글쓰기를 배우잖아 글쓰기 철학적 글쓰기를 이렇게 써야 되고 너네한테도 쓸 때도 유명한 철학자인 고진도 결국은 이렇게 쓰잖아 같은 말 반복하잖아 그치? 무슨 소리냐면 주변에 풍경이 많은데 이 말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풍경을 본다 산책길에 만난 사람들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데 그들을 내가 보고 사귐으로써 이제 그들이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거다 그게 풍경이다 그게 대상이다 같은 말 알 거라 생각해야지 죽어갈 운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면서 주인공은 인간의 누구든 다 친근한 존재들이라고 말을 한다 필요 없는 문장인데 왜 동일하다가 밑줄 쳤어? 동일 주관이 아니고 동일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건데 이 동일은 그들 그러면 그들이 똑같다 이건 뭐야 그러면 객관이지 객관 대상의 객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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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풍경 멀리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인물 등장하는 소설의 주인공 얘가 바라보는 이 풍경 인물들 주변 사람들이잖아 대상 야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똑같아 객관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 근데 몰라도 돼 실제 이웃과의 관계를 맺기를 기피한 채 주인공은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 어우 필요 없어 살 필요 없는 말이야 읽으면서 이게 이제 필요하잖아 고지는 인간마저 하나의 풍 인간을 하나의 풍경 여기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건데 풍경론이라고 했으니 풍경을 갖다가 근대인 인간을 연결시켰네 이렇게 그럼 이 부분만 보면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문장들 내가 기다렸던 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고지는 인간마저 하나의 풍경으로 지켜보려는 주인공으로부터 전도된 전도는 뒤바뀌었다 그럼 궁금해야 돼 뭐가 뭐가 바뀌었지 이거라는 거지 전도된 시선을 통해 풍경을 발견하는 내적 인간의 전형을 잃는다 또 나왔네 땡땡까지 있네 그럼 내적인 거예요 동의어 어 그럼 이제 주간 동의어 여기 주간 동의어 내적 그럼 내적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주간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전도 전도를 하려면 뭐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도 대칭적이어야 되는 거지 앞과 뒤가 바뀌는 거지 앞과 이가 바뀌었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있겠니 오케이 그 범주가 같아야 되는 거지 젊은이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 늙은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 여자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바뀔 수 있다는 건 이 말 밖에 이게 만약에 영어지문으로 나왔다 그럼 논리로 보면 돼 어 바뀌었다고? 그럼 앞뒤로? 상대하고 갖고 있는 앞뒤가 뭐지? 주간 객관 탑구 이걸 일상화 시키라고 이런 거 앞으로 일상 거시기 할 때 이러부터 고지는 똑같은 말이잖아 또 점이잖아 풍경은 오히려 외부를 보지 않는 자 외부를 보지 않는 자는 누구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내적인 인간 내적인 걸 보는 자 다시 한 번 풍경은 외부를 보지 않는 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말은 뭐? 아주 쉽게 주간에 의해 발견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되고 있으면 안 돼 상대여 외부가 보였고 외부가 아니다 그럼 뭐야 내부다 이퀄 내적이다 이퀄 주간으로 보는 자다 동의여 동의여 이렇게 이해됐니? 얼마나 쉬워 네 생각이고 이게 안 쉬우면 이렇게 배웠는데도 안 쉬우면 이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떤 어려운 인문 철학 지문도 나와라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몇 개 단어로 풀어주마 맨날 그거 하잖아 지금 로스쿨 지문 나와라 우리가 몇 개로 단어로 끝내주마 내일 당장 로스쿨 시험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로스쿨 준비하는 대학원생들보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진의 풍경론은 한쪽에서는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 내면이나 자아는 뭐야 내면 내면 보이잖아 한쪽에서는 그걸 하잖아 그럼 안 봐도 다른 건 뭐가 되는 거야 객관 객관의 동의야 이렇게 맨날 그 얘기야 지금 똑같잖아 내가 썼나 플리즈 관점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문학의 세트로 이제 나오네 궁금했단 말이야 너 뭘 깐다는 거야 너 도대체 됐네 다 했네 뭐야 주관과 객관은 대립이야 라고 하는 세태를 비판했대 그러면 고진이 할 말은 뭐야 대립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대립을 깐대 대립 반대가 뭐니 그럼 싸우는 거 반대가 있어 공전이거나 조 그럼 주관이나 객관은 같이 있어 인마 주관으로 봤는데 객관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얘기지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주관 그럼 안 봐도 잘 봐 뻔하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뻔하다는 얘기지 나올 내용이 보자마자 바로 끝나야지 내용이 봐 주관 나오잖아 어휴 내가 썼나 객관 나오잖아 니라는 재현을 내세우게 마치 상반된 듯 우리 영어에서 sims like to 나와면 뒤에 뭐가 나와면 반드시 버트 나오잖아 이놈들아 버트 그럼 마치 상반된 듯 보이지만 상반돼 있지 그래서 어떤 단어가 보여 서로 끝났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읽는 거지 지금 그럼 이제 1번 문단은 뭐였다는 거야 주관과 객관을 따로따로 주관이다 문학은 객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미친놈들 하면서 고진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미친놈들아 둘은 같이 있어 왜 우린 주관으로 보면서도 객관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석엔 주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놈들아 라고 얘기 끝난 거지 그러면 이해됐네? 재밌지? 니나 재밌지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논리로 다 보이니까 고진이 뭐 할지 벌써 다 알고 고진 책 아니거든 단어 하나로 이미 풍경에 익숙해진 사람은 또 나오잖아 주관에 의해서 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적인 세계 뭐야 객관이란 모습으로 뭐 한다? 믿는다 근데 그게 아니다잖아 심스러워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또 점이지 동의형 같은 단어 반복 풍경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풍경에 밖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럼 됐어 풍경 안은 뭐야? 상대우니까 봐야지 그렇지 주관으로 보면서도 뭐 한다? 객관으로 본다고 생각한다 왜 이게 철학이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저 건물을 바라본다고 쳐 그럼 옆에 있는 건물을 보면 당연히 내가 보는 건물 네모난 해? 그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우리는 건물을 보든 뭘 보든 나의 고정된 시선 건물이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이미 주관이 들어간 거다 사람마다 저 건물을 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내가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객관적인 걸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 나오잖아 이 글의 핵심 우리는 주관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잖아 이건 맞는 말이지 정말 맞는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주관 이왕이면 나의 고정된 시점을 얼마나 범주를 높이고 깊게 만드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야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야 읽고 쓰는 게 진짜 공부라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내 세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 게 달라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한 명 보이는 게 두 명 보이고 얘 마음 하나 보이는 게 두 개의 보이고 세 개 보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럼 그만큼 더 넓은 세상을 살다 가는 거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세상에 살다 가는 거 동의어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또 동의어가 나왔네 내면성 우리 고정된 시점 보이는 대로 주간 풍경의 발견 내적인간 안 다 동의어 이랬니? 고지는 만일 이러한 믿음 자기가 뭐 하면서 주관으로 보면서 그게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외부 세계의 모사를 주관으로 보면서 외부 대상 풍경을 모사하는 것을 리얼리즘이라고 하자 한다면 그것이 곧 뒤집은 시선이다 뒤집힌 시선으로 비롯된 것이다 아까 뒤집힌 게 뭐 주관으로 보면서 곧 객관으로 본다는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리얼리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리얼리즘은 순수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데 아니다 결국 리얼리즘은 주관이 들어간 객관인 게 리얼리즘이다 철학자라는 건 기존의 생각을 계속 깨는 거거든 기존의 통년보다 리얼리즘 그냥 사실 객관이다 근데 이 철학자는 문소리야 그 속에 무슨 주관이 있어야 그럴 수밖에 없어야 리얼리즘은 이 말은 뒤집으면 순수 객관의 리얼리즘은 없어야 머릿속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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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깨지도록 리얼리즘의 본질을 찾아서 점이잖아 또 뭔 얘기해 주관으로 보고 있는 걸 객관으로 생각하는 거 리얼리즘의 본질을 낯설게 하기 위해서 찾는 러시아 형식주의 견해에서 러시아에 몰라도 돼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문학은 낯설게 하기 있어 낯설게 하기란 뭐냐 친숙한 걸 낯설게 만들어 친숙한 건 뭐니 맨날 우리의 고정된 시점으로 보니까 맨날 건물은 맨날 그게 그거지 그거를 좀 다르게 봐 그거를 좀 다르게 봐 이런 얘기겠지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을 잘 못 썼지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보게 해야 돼 우리는 맨날 고정된 시점으로 보니까 맨날 보는 것만 본다라는 거지 새롭게 뭐라는 거지 이견에 따르면 리얼리즘이 항상 또 나오네 새로운 풍경을 창출해야 된다 계속 새로운 주관을 가지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따라서 리얼리즘은 언제나 또 동의어 새로운 풍경의 동의어 내적인간 새로운 풍경의 발견 새로운 풍경의 동의어 그냥 내적인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안에 있는 인간 주관적인 인간 물론 또 첫 문장 자신이 풍경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 주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말은 모르는데 보통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있다 소새끼다 소새끼 이건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또 문학가 소설가 소새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타일을 작가 나스메 소새끼지 알아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해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소설가야 소새끼는 똑같은 얘기하겠지 아니어도 돼 얘는 뭐야 우리가 주관에 의해서 문학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문학은 소새끼가 내가 하는 문학은 이미 주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걸 묘사하더라도 그건 결국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주관에 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 파트가 아니잖아 같은 얘기잖아 새로 추가된 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뿐이고 그 사람이 소새끼고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이 참고해온 문학책들이 자신의 통령을 만들고 자신의 통령이 뭐야 주관을 만들었잖아요 고정된 시점 통령 나의 고정된 시점을 만들고 그러면 이 고정된 시점으로 또 자기도 문학을 하니까 결국은 만들고 그 나의 주관적인 그러면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주관이 계속 강화될 뿐이라는 거지 결코 뭐로 갈 수는 없다 객관으로 갈 수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깨닫고는 나를 계속 주관을 만드는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치? 채인호 글이 좀 이상한 거는 기존에 있는 문학책들을 안 읽기 때문에 국문과인데 우리나라 문학책을 안 읽고 시와 소설을 그래서 이상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 서적을 읽고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럼 피로 주관을 주관으로 씻어봤자 주관이다 주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같은 얘기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으게 해설하는 게 고지는 소세끼야말로 자신이 풍경에 갇혀있다는 말을 사실을 자각 똑같은 말 반복 자각했네 자각했네 네가 어떤 걸 쓰더라도 주관에 고정관념에 고정된 시점에서 쓴다는 것을 그걸 벗어난 객관적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을 일단 또 나오잖아 고정된 시점이 생기면 그렇지 일단 생기면 그에 포착된 내가 고정된 시점을 가지고 있다가 풍 하고 바라보면 상대방도 고정된 시점으로 자기 고정된 시점 주관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친구 관계에서 친구 관계 잘 지내는 방법 친구를 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야 아 좀 이상한데? 아니야 쟤는 쟤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싸울 일이 없어 왜 내 시선으로 본다는 말은 내가 맞다는 전제거든 내가 객관이고 표준이라는 전제거든 엄청난 착각이야 각자가 기준이야 각자가 기준 각자가 표준이 오케이 그럼 왜 내 기준들만 맞다고 그게 포착된 모든 것은 자폐에 따라 배치되며 있고 객관적인 세계를 형성한다고 선생님 그런 맞는 얘기잖아요 이 세계를 근데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걸 의심해라 네가 고정된 시점으로 바라봐서 객관적인 세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심해라 그건 객관의 세계가 아니다 결국 자신의 고정된 시점 자체의 질문을 던지며 회의 동의어 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풍경 속에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처럼 야 이거 주관 내가 주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단락 안에 있는 거니까 소색기처럼 소색기처럼 야 내가 풍경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 동의어 이퀄 뭐 풍경 속에서 불안 자각 불안의 동의어 의심 동의어 반복이죠 지금 머리가 단단해져야 돼 아 입문 지문 별거 없네 저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머리가 단단한 느낌 단단해지는 느낌 강해지는 느낌 이 머리로 못을 박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집에 가서 단단해져서 그렇다면 만일 선원금법에 의존하지 않는 풍경화 예컨대 서양화의 풍경화가 아닌 동양의 산수화를 고려한다면 글을 못 썼어 글을 못 썼어 소색기가 못 쓴 건지 모르겠지 소색기가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문학 그래서 얘네 결국은 둘 다 대립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걸 말해놓고 갑자기 서양 풍경화에서 동양 산수화로 또 오면 어떻게 그 말을 결론을 내줘야지 뭘 까는 우리 궁금했잖아 문학에 뭘 까는지를 그건 안 까고 갑자기 또 산수화로 넘어와 근데 빠트가 있어 없어 그럼 산수화도 뭐야 뭐 읽고 똑같아 산수화도 주관으로 보는 거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필요해 이거 뭐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빠트가 없잖아 오늘 집에 가서 독서의 정석을 다시 봐 기본을 단락 연결할 때 빠트가 있는지 없는지 단락 연결되는 접수사만 봐도 이거를 다 읽을 수 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밀고 내려가라 동의와 반복이라고 그렇다면 만일 선원금법에 의존하지 않는 흥경화 예컨대 서양의 풍경화가 아닌 동양의 산수화를 고려한다면 고진의 풍경화는 달래 해석될까? 아니? 똑같아 이런 얘기지 그럼 안 봐도 산수화도 뭐야? 주관으로 보면서 객관이라고 생각해 뭐 이것이 뭐 기하학적 투시법을 따르지 않은 산수화에는 산수화하고 풍경화의 차이점 안 중요하지만 얘는 기하학을 공부를 했고 얘는 기하학, 조선에는 기하학이 없었어 공부 안 했어 이거지 뭐 얘는 벡터를 했어 그러면 기하학적 투시법을 따르지 않은 산수화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뭐야 아니 그냥 객관적인 것처럼 또 나오잖아 보이지만 뭐가 보여 처럼이니까 바트 객관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다 그러나 산수화 소나무조차도 화가의 머릿속 동의여 졸다가도 주 관 있는 소나무라는 관념을 묘사한 것이지 특정 시구관의 실제 객관의 소나무가 아니다 아유 뻔한 얘기잖아 너무 싱겁지 저번 시간에 밥 먹으면 소금 좀 챙겨 다음 주 올 때 소금 치면서 수업하자고 어떻게 로스쿨이 이렇게 싱거울 수가 있어요 소금 쳐 그래서 너네가 하도 소금을 많이 쳐서 공부하면서 엄마가 요리할 때 야 우리 집 소금당 어디 갔냐 이러기 요컨대 질문을 던지면 회의한들 그 외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관의 방식 외에는 없다 아무리 뭐라고 난리 쳐도 세계와 대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불안이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상을 바라볼 때 주관에 벗어나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돼 내가 쓴다 밖으로 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관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이왕 객관으로 못 갈 거라면 좀 더 객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내 주관을 넓히는 것이다 무슨 것 같이 그러지 무슨 적 글쓰기 주관이 넓어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아 그렇잖아 많이 알면 그때는 보편으로 가까이 갈 거야 수렴할 거야 같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다루는 사람은 이제 나오네 자신의 전도된 시선을 의심하는 일에 괴로서는 안 된다 문학 쓰면서도 이거는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주관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된 시선의 기만적인 구도는 풍경 속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 의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아 아까 기만이 뭐니 동의요 동의요 기만의 동의요 기만 된 구도는 뭐니 기만적 구도 주관하고 객관하고 바뀐 거 전도된 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를 의심하는 애 불안을 느끼는 애 이걸 동의요 이게 주관으로 나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는 애들 절대 객관이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애들 만 안다 이 미묘한 앞뒤 면을 미묘한 앞뒤 면을 미묘한 앞뒤 면은 뭐니 주관 객관밖에 없어 동전의 앞뒤 주관 객관밖에 없어 살 필요는 시도가 없다면 아 이건 주관인데 객관일 거야 주관으로 객관이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는 풍경의 발견의 상황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풍경의 발견이라는 건 야 내가 주관으로 보는 게 객관이라는 게 이퀄 풍경의 발견이잖아 근데 내가 주관으로 본다는 걸 모르면 영원히 그건 풍경의 발견이 아니고 계속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니? 뿐만 아니라 단지 풍경의 눈으로 본 문학만을 쓰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거 반대로 또 뒤집어 놓은 거지 뭐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의 관점으로만 주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